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이를 이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입장 그리고 믿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입 닥치고 반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죽창도 등장하고 어제 전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도 수시로 호출당하고 최근에는 또 조선 도공도 호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역사 인물 가운데서 누가 더 호출될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멀쩡하게 생긴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일들에 분격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잔잔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 닥치고 반일을 선롱하더라도 항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솔직함 그 자체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투자하는 분야에서는 가식이라는 것이 없죠 거짓이라는 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공병호TV는 복합위기 한국강탈하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맨 첫 번째 댓글을 남긴 구독자분이 주홍킴님입니다 그분이 남긴 댓글이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현황을 아주 잘 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월 달에 한국정시에서 증발된 자본이 120조 원이다 약 100빌리언 달러에 해당한 돈이다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1에서 2빌리언 정도면 10억에서 20억 정도면 충분한데 미련한 길을 가는 한국정부 지금 정부는 이순신 정신을 외치는데 조선국민의 3분의 1이 죽었고 한국 등판은 항폐화되었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은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조국은 죽창 운운하면서 계속 싸우자 하는데 상대방은 기관총을 갖고 있다 싸워서 지는 싸움을 왜 하는가 반의를 조성해서 내년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다 그동안 죽어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다 안타깝다 정부가 무능하면 기업과 개인이 힘든데 딱 현 상황이 그렇다 정치 실패와 정책 실패로 120조 원을 팔을 한 달 동안 날렸습니다 일본에게 큰 소리를 치고 민족 자존감을 한껏 세우는데 우리 힘으로 식룡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요된 이산이 1조에서 2조 정도면 충분한 일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그분이 120조 원을 잃을 것이 아니라 10분의 1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나라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온 국민들을 패배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전쟁으로 몰아내는 일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제가 해석했습니다 미련하거나 우둔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보 천치가 아니면 이렇게 나라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아침 조간의 중앙일보의 이정재 논설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계 주가는 평균 16% 올랐다 코스피 지수는 14% 하락했다 미국 기업 실적 전문조사 기관인 IBS에 예상한 올해 한국 정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26%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그것도 일본 악재와 미중 환율 전쟁 전의 예측치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닥치고 반일 진행 사항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발 수출 규제를 확실한 총선용 소재로 활용할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반일 감정을 더욱 더 증폭시켜서 아예 이번 기회에 일본과 단교 수준까지 몰고 갈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일본과의 단교만으로 충분한가? 그 다음은 무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도저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양식 있는 인간으로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한미동맹관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괴하자 도쿄를 포함해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정신나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최재성 일본경제침락대책특별위입니다 언제 일본이 침략했습니까? 왜 침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냐? 자초한 일을 최재성이라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불리는 모양입니다 서울시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송 서양호 중구청장은 명동 한복판에 노 저편 깃발을 내걸고 하다가 시민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신나간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보시죠 닥치고 반일 이해와 전망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이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오로지 본능과 감정과 먹잇감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인간은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적 보복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고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울컥하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울컥하는 감정은 동물이들이나 인간들이 자기 영토가 침해당했거나 우리 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되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본능적인 감정이죠 그런 감정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따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거죠 동물보다도 눈앞에 화가 침이는 일이 생겼을 때라도 그 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반일감정으로 사회를 한쪽 방향으로 내모는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참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추종해 가지고 반일감정에 눈이 가려서 선동을 당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갖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런 목소리 같은 것을 제가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결로하게 은폐하는 겁니다 진짜 이유를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그냥 조작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더 씌우는 겁니다 진실을 8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산업현장에서 이번 조치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은 반드시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당한 행동이 나오게 된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딨냐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저는 그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과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가짜 여론을 만드는 일이 성행할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선정과 선동책으로 사회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내몰거나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이번 건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일본발 수출 규제가 아베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할 수 있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반일감정의 노도와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일본발 수출 규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경제전쟁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내다보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건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없고 오로지 내 이득에만 관심이 있고 머리 대신 가슴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모든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 선전과 선동에서 내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이번 반일과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이번 사건에 원인이 뭔지 누가 옳은 건지 틀린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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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